닮은 꼴 배우 문근영과 고현정이 나란히 mbc 안방극장에 복귀합니다. 고현정은 새 수목 드라마 여왕의 교실에서 깐깐한 여교사 역할을 맡았고요. 문근영은 월화사극 불의 여신 정의에서 조선 최고의 여성 사기장 역할을 맡아서 안방극장에 돌아오는데요. 두 사람의 안방극장 복귀를 앞두고 고현정이 보낸 생일 축하 메시지가 새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. 고현정이 문근영에게 생일 축하해 우리 닮았나라고 쓴 메시지를 전달한 건데요. 닮은 꼴 스타 고현정 문근영은 이승기 송승환의 바툼을 이어받아 원톰 여주인공으로 드라마를 이끌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. 외모만 닮은 게 아니라 브라운관 복귀도 닮은 꼴인 셈이네요. 지금까지 연애투데이였습니다.